안녕하세요 노벨라가 왔습니다 지금 노벨라 채널에서 연재중인 빨간머리 앤 혹시 들어보셨나요? 빨간머리 앤이 자신없어 하는 세가지가 뭔지 아시죠? 주근깨, 빨간머리, 그리고 말랐다는 것 그 중 주근깨는 영어로 프레클이라고 하죠 그럼 스페클은 뭘까요? 스페클의 뜻을 영영사전에서 찾으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다른 많은 점들과 함께 발견되는 주변과 다른 색깔의 아주 작은 점 그리고 영안사전에는 그냥 반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단어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읽어드릴 셜록홈즈 단편 얼룩끈의 원재가 스페클드 밴드거든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얼룩끈을 읽었는데요 얼룩끈 하면 작은 점이나 반점이 흩뿌려진 상태보다는 잉크가 번졌다거나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녀를 업을 때 입었던 셔츠의 등에 흑물 얼룩이 들었다거나 그런 얼룩을 저는 연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낭독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스페클드 밴드에 가깝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별로 신통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점박이 끈? 반점이 뿌려진 띠? 하다 보니 얼룩무늬 띠? 이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얼룩끈보다는 얼룩무늬 띠가 조금 더 스페클드 밴드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요?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얼룩끈으로 알려져 있는 단편이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처럼 얼룩진 끈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사족을 달아보았습니다 뭔가 점점이 박혀있는 띠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는 모양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노벨라 채널 처음이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손에 땀을 지게 할 셜록홈즈 단편 얼룩끈 아름다운 날에서 출간한 박재인 번역의 미스터리 단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얼룩끈 지난 8년간 셜록홈즈가 관여해온 사건들은 모두 비극이거나 희극 또는 괴상한 사건들로 평범한 사건들이 없었다 그건 홈즈가 돈보다는 열정을 바쳐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판타지가 없는 사건, 즉 그저 그런 평범한 사건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모든 괴상한 사건 중에서도 서리 지역의 스톡 모란에 사는 그림스빌 로일로 집안의 가족 갈등 사건보다 더 괴상한 사건은 없었다 그 사건은 홈즈와 내가 아직 베이커가에서 함께 살았던 때 일어났다 그때는 이 사건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지난달에 그 약속을 한 주인공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자유롭게 약속에서 풀려난 것이다 의사 그림스빌 로일로스의 죽음에 대해 사실보다 더 무서운 소문이 떠돌아다녀서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1883년 4월 초 하루는 아침에 깨워보니 홈즈가 옷을 챙겨입고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는 보통 늦게까지 자는데 그때는 시간이 아직 7시 15분밖에 안 되었었다 나는 조금 짜증이 나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왓슨 잠을 깨워서 미안하네 하지만 나도 오늘은 자네와 같은 처지라네 허드슨 부인이 나를 일찍 깨웠거든 무슨 일이 있나? 불이라도 났어? 아니 손님 한 분이 왔네 젊은 여잔데 잔뜩 흥분해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네 지금 저쪽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젊은 여자가 새벽같이 찾아와 잠자는 사람을 깨운 걸 보면 보통 급한 게 아닌 것 같아 혹시 아나? 재밌는 사건일지? 그래서 자네랑 같이 들어보려고 한 걸세 어쨌든 자네에게 기회를 주겠네 아 그래? 그렇다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나는 재빨리 옷을 입고 홈즈를 따라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갔다 검은 옷에 베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창가에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홈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셜록 홈즈입니다 이쪽은 제 친구이며 의사인 왓슨 박사입니다 이 친구한테도 저에게 하듯 허물없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 허드슨 부인이 벌써 불을 지펴놓았군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추우실테니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난로 까로 오면서 조용히 말했다 지금 추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로? 홈즈 씨 무서워서 그럽니다 공포 때문에요 여자가 말하면서 베일을 걷어올렸다 얼굴에는 정말로 극단적인 공포심이 서려있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의 눈처럼 불안해 보였다 나이는 서른 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도 반백의 머리칼에 표정이 찌들어 있어서인지 그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홈즈는 특유의 날카로운 눈길로 순식간에 그녀의 심리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여자의 팔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마음 놓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차를 타고 오셨군요 어머 저를 아세요? 아니요 왼손에 양복 기차표가 반쯤 보여서요 여기까지는 이른마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셨죠?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생각지는 마세요 왼쪽 팔에 흙 튀긴 자국이 일곱 군데나 있거든요 아직 안 말랐어요 흙을 튀게 하는 건 이른마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마부 왼쪽에 앉으면 그렇게 튀죠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긴장돼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칠 것만 같아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요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는 사랑하지만 너무 나약해서 도와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던 채 팔인터씨 부인한테서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컴컴한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당장은 선생님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지만 곧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제 재산을 쓸 수 있으니까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홈즈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더니 이제까지 주 기록해놓은 사건 노트를 꺼냈다 팔인터씨라 아 기억납니다 호박이 박힌 왕관 사건이었죠 왓슨 자네를 알기 전이네 부인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는 제 직업이 바로 보상이니까 특별히 하실 건 없고요 단지 사건에 쓰이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유 있을 때 아무 때나 갚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갚아주셔도 괜찮고요 그럼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척 막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 점들이 전부 자잘한 일들이라 제 약혼자와 상의를 하려고 해도 신경이 예민한 여자의 쓸데없는 망상이라며 그는 거들떠도 안 보고 있어요 물론 그가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말투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런 복잡한 마음을 꿰뚫어보실 줄 안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금 말 못할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은 헬렌 스토너입니다 저는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는 스톡모란 지방에 있는 로일로시라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죠 그 가문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홈즈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가문은 한때 영국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땅이 북쪽으로는 버크셔에서 서쪽으로는 햄프셔까지 이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상들이 대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바람에 결국 다 없어졌죠 지금은 손바닥만한 땅과 200년 된 집 한 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집도 몇 번이나 저당을 잡혔었죠 할아버지는 근근히 생활을 하다가 결국 비참한 귀족의 말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의붓 아버지는 외아들인데 다행히 생활력이 강하셨죠 그래서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 의학 공부를 하고 인도의 켈커타로 가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집 안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너무 격분한 나머지 하인인 인도인을 때려서 죽이게 된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사형은 면했지만 오랜 감옥 생활을 치러야 했죠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감에 빠져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제 어머니와 결혼한 건 그가 인도에 있을 때였죠 제 아버지는 군인이셨는데 전사했고요 전 언니 줄리어와 쌍둥이였는데 우리가 두 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셨어요 엄마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 1년에 이자만 해도 1000파운드가 넘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영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8년 전이었는데 크루 근처에서 일어난 기차 사고 때문에요 그 전에 어머니는 의붓 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맡기셨어요 언니와 제가 결혼하면 연간 얼마씩 준다는 조건으로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의붓 아버지 로일로 씨는 런던에서 다시 개업할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를 데리고 스톡모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워낙 넉넉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붓 아버지가 무섭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 찾아와도 외면하며 일체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정원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심하게 싸우곤 했죠 원래 그 집안 사람들이 난폭한 성격이 있긴 한데 의붓 아버지 경우는 오랫동안 더운 나라에서 살아서인지 더 심했던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분란을 일으키다가 경찰서에도 두 번이나 갔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피할 정도죠 지난주에도 그가 대장간 주인을 개천 속으로 떠밀어 넣는 바람에 시끄러워질까봐 제가 있는 돈을 다 긁어 주었어요 의붓 아버지는 집시들하고만 어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 그들이 천막을 치도록 허락하는가 하면 본인도 그 천막 속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씩 그들을 따라 유랑을 다니고 있답니다 그는 또 인도산 동물들을 좋아해서 인도에 있는 친구들이 보내온 표범이라든지 다른 맹수들을 집안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정원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인들도 오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는 직접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줄리안은 서른 살에 죽었는데 지금 저처럼 머리가 하얗게 새웠었죠 아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2년 전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언니의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같은 또래의 친구가 없어요 미혼인 이모 한 분이 해로우 언더힐 근처에 살아 가끔씩 갔다 올 뿐이었죠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이모 집에 갔다가 줄리아는 우연히 해군 소령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약혼을 했죠 의붓아버지는 언니가 약혼했다는 말을 하자 반대하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결혼식 2주 전에 결국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줄리아가 죽게 된 겁니다 홈즈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기대고 한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다시 뜨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저택은 무척 낡아서 우리는 한쪽 건물에만 살고 있습니다 침실이 아래층에만 3개 있는데 의붓아버지와 줄리아 그리고 제 방이죠 방들 사이엔 따로 문이 없고 복도로 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들의 창문은 모두 정원 쪽으로 나 있죠 그날 밤 의붓아버지는 일찍 자겠다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늘 피우는 인도산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바로 잠든 게 아니었죠 워낙 냄새가 강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고 언니는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었죠 그래서 언니는 제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로 닥친 결혼 얘기를 한참이나 나눴죠 그날 11시쯤 언니는 자기 방으로 가려고 나가다가 저한테 묻더군요 한밤중에 누가 휘파람 부는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저더러 들었느냐면서요 저는 못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며칠째 밤 3시쯤에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들렸어 소리는 작은데 분명히 들려 난 조그만 소리가 나도 금방 깨거든 근데 휘파람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 옆방에서 나는 건지 정원에서 들려오는 건지 말이야 집시들이 내는 소리 아닐까? 그런가? 근데 정원에서 나면 너는 왜 못 들었을까? 나는 세상 모르고 자잖아 뭐 아무튼 별거 아니야 줄리안은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그녀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도 문을 잠그고 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죠? 짐승들 때문이죠 문을 안 잠그면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전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언니와 저는 쌍둥이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무엇이 있거든요 그날 밤은 특히 바람도 세차게 불고 비가 퍼붓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여자의 무서운 비명이 들리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줄리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뛰어나갔죠 그런데 제 방문을 열 때도 휘파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문고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방문이 열려있더군요 전 두려움에 떨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도의 흐릿한 불빛으로 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완전히 파랗게 질려서 팔을 휘저으며 온몸을 떨고 있더군요 전 언니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이미 더는 서있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끔찍한 고통 속에 몸을 뒤틀며 무섭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정신을 놓아버린 줄 알았는데 별안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세상에 헬렌 끈이었어 얼룩끈이었어 하고 말이죠 도저히 잊히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려고 의붓아버지 방 쪽을 손으로 가리키다가 또 경련이 일어나는 바람에 멈추었죠 전 급히 의붓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언니 옆으로 오자마자 언니는 정신을 잃었어요 언니 입에 브랜디를 떨어뜨리고 의사를 불러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언니는 그 길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휘파람 소리와 문골이 떨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나요? 확신합니까? 검시관도 제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바람 소리 때문에 집 어딘가에서 나온 소리를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죠 언니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른손에는 불 꺼진 성냥을 왼손에는 성냥값을 쥐고 있었고요 그건 언니가 불을 켰다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시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붓 아버지 기행이 워낙 소문나 있어서 이 사건을 무척 신중하게 다루더군요 그러나 사인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못 얻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고 언니 몸에도 폭행을 당한 상처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혹시 독약이라도? 그것도 의사가 검시를 해봤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지 공포심과 신경과민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공포심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그때 정원에 집시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항상 몇 사람씩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얼룩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때는 그게 정신착란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나온 소리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무슨 집단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집시들을 말하는 소리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집시들이 얼룩덜룩한 걸 머리에 감고 있었거든요 그걸 얼룩근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홈스는 뭔가 불편한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에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 신청을 했어요 그의 이름은 펄시 아미테이지인데 레딩 근처 크렌워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봄에 결혼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틀 전에 우리 집 공사를 시작해 제 방 벽을 뚫게 되어 저는 언니 방으로 가서 잤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언니 생각을 하다가 벼랑간 그때 그 휘파람 소리를 다시 듣게 됐던 겁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램프를 켰죠 방 안엔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 바로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뭔가를 감추고 계시는군요 의붓아버지를 감싸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홈스는 여자 무릎 위에 놓여 손을 가리고 있는 검은 레이스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팔목에 다섯 손가락으로 눌린 거무스레한 상처 자국이 나 있었다 부인은 혹사당하고 계십니다 여자는 당황하며 팔을 얼른 가렸다 그는 힘이 무척 억세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모르고 있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홈스는 턱을 괴고 난로의 불길을 바라보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동 방침을 정하기 전에 자세히 조사해야 할 게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톡몰 안으로 가면 당신 의붓아버지가 눈치채지 않게 방들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뭔가 급한 일이 있어 시내로 나가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집에 안 계실 거예요 아버지만 안 계시면 아무도 방해할 사람은 없죠 가정부가 한 명 있긴 한데 늙고 둔해서 쉽게 밖으로 내쳐칠 수 있어요 잘됐습니다 여보게 왓슨 잠깐 같이 가겠나? 그러세 그럼 우리 두 사람은 오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곧 가야 합니다 선생님께 얘기를 다 했더니 속이 시원해요 그럼 오후에 뵙겠습니다 그녀는 검은 베일을 다시 얼굴에 쓰고 방을 나갔다 왓슨 자네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아주 악질적인 사건 같은데 그렇지 굉장히 음엄하고 악질적이지 근데 그녀 말대로 문이나 창문들이 모두 굳게 잠겨 있었다면 그녀의 언니는 혼자 죽어갔다는 소린데 한밤중에 들린 휘파람 소리나 언니가 죽으면서 말한 그 이상한 단어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글쎄 모르겠네 그런데 집시들과는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 모르지 아무튼 스톡몰 안에 가서 죽은 딸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봐야 하네 아니 뭐지? 벼랑간 방문이 열리는 걸 보고 홈즈가 소리쳤다 곧 거대한 체격의 남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의사 같기도 하고 농부 같기도 한 옷차림으로 검은 모자를 쓰고 긴 프로코트를 입은 채 사냥꾼 회초리를 들고 있었다 엄청나게 큰 키에 쭈글쭈글한 얼굴 햇볕에 검게 탄 피부 때문인지 몹시 사나워 보였다 눈빛과 코뿌리는 무서운 맹수를 연상하게 했다 누가 홈즈요? 흉측하게 생긴 남자가 물었다 접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스톡몰 안에 사는 그림스비 로일로 박사요 아 그러신가요? 앉으시죠? 홈즈가 점잖게 말했다 됐소 난 내 의붓딸의 뒤를 밟았소 그 애가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했어? 벌써 날씨가 꽤 춥네요 그 애가 무슨 말을 했냐고 남자가 고함을 질렀다 벚꽃이 잘 필 것 같다는 말을 하던데요 홈즈가 태연스레 대답했다 이봐요 지금 날 놀리는 거요? 늙은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회초리를 휘둘렀다 이봐 당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한다면서요 아 난 일을 좋아할 뿐이요 홈즈가 껄껄 웃으며 받아쳤다 경찰 끄나풀로 말이지 홈즈가 또다시 크게 웃었다 당신 표현이 재밌군요 나갈 때 문이나 잘 닫으시오 바람이 몹시 차니까요 우리 일에 창견마시오 의붓딸이 여기 올 것 같아서 내 따라왔소 나한테 시비 걸면 큰 코 다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내 보여주지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난로용 부젓가락을 집더니 우악스런 손으로 활처럼 구부려놓았다 내 손에 안 잡히도록 조심하시오 그는 부젓가락을 내던지고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아주 단순한 사람이군 좀 더 있었으면 내 손하기 힘도 그만큼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홈즈는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다시 원래대로 펴놓았다 내가 경찰 끊아풀이라고? 그렇다면 이 사건을 더 철저히 파헤쳐야겠는걸? 문제는 저자가 의붓딸을 해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되는군 자 왓슨 빨리 아침 먹고 난 등기소에 가봐야겠네 혹시 도움될 만한 자료가 있을지 모르니 말이야 홈즈는 1시쯤 되어 돌아왔다 그는 무슨 글자와 숫자가 휘갈겨 쓰여진 파란색 쪽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죽은 부인의 유언을 받는데 그때 재산가치를 현시가로 따져보니까 1,100파운드 조금 안 됐던 게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750파운드밖에 안 되더라고 딸들이 결혼하면 각자 250파운드를 청구할 수 있었지 그래서 두 딸이 결혼하면 그 자에게 남는 건 별로 없었어 그러니 딸이 결혼을 반대할 강력한 이유가 성립됐던 거야 그런데 왓슨 지금 한가하게 노닥거릴 때가 아니네 가뜩이나 그 자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으니 말이야 자 빨리 워털루역으로 가야하니 권총을 챙기도록 하게 그가 워낙 힘이 억세니까 권총은 1,2,2호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다행히 레더헤드로 가는 기차가 곧바로 있었다 레더헤드에 내려서는 마차를 타고 서리 지방을 향해 4,5마일을 달렸다 날씨가 아주 화창했다 길에는 봄의 첫 새싹이 도단하고 온기는 상쾌하게 이를 때 없었다 홈즈는 팔짱을 끼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잔뜩 수그리고 생각에 빠져들어 있었다 그러다 벼랑간 내 어깨를 치며 길가를 가리켰다 저기 좀 봐 풀밭이 약간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다가 숲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다 나무들 사이로 낡은 집 한 채가 보였다 저기가 스톡모란인가요? 홈즈가 마부에게 물었다 네, 저기가 그림스빌 로일러 씨 집인 것 같습니다 저기 집 공사하는 데 있죠? 그리로 갑시다 저기가 마을인데요 그 집으로 가시려면 이 언덕을 넘어서 가로질러 가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저기 어떤 여자가 가고 있군요 마부가 왼쪽으로 멀리 보이는 집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 저 여자 스토너 양이네요 당신 말이 맞나 보군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갔다 나는 마부한테 우리가 건축이나 뭐 분명한 일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네 그래야 소문이 안 퍼지니까 말일세 안녕하세요 스토너 양 약속한 대로 왔습니다 그녀는 무척 반가워하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정말 기다렸어요 일이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의붓 아버지는 시내로 가서 저녁 전까지는 안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홈즈가 말하며 간단히 설명을 하자 스토너 양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다 뭐라고요? 저를 미행했다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음흉하게 늘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뭐라고 하죠? 깜짝 놀라겠죠 자기 뒤에도 자기보다 더 영악한 사람이 따라다닌다는 걸 알게 될 테니 말입니다 오늘 밤에는 그가 못 들어오게 방 안에 꼭 들어가 있으세요 만일 그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으면 해로우 언더힐에 있는 이모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니까 빨리 조사할 방들을 좀 보여주세요 건물은 가운데 부분과 양옆 날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왼쪽 날개 부분과 중앙 부분은 낡고 폐가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오른쪽 부분은 창에 덧문이 있었으며 굴뚝에서 연기도 올라오고 있었다 홈스는 창문 부분을 세심하게 조사했다 이 방이 당신 방이고 가운데 방이 언니 방 그리고 그 옆이 의붓아버지 방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가운데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만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 방을 수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를 다른 방으로 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매우 의미심장하군요 그런데 당신 방의 문을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가서 덧문을 닫아보죠 홈스는 밖에서 덧문을 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열리지 않았다 빗장 사이로 칼날도 들어가지 않았다 홈스는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음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군 빗장만 잘 걸어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겠어 그럼 안쪽에 무슨 단서가 있을까 가운데 방은 천장이 낮고 벽난로가 있는 평범한 시골집 그 자체였다 옷장 하나와 침대 그리고 의자 두 개와 바닥의 카펫이 이 방에 있는 전부였다 홈스는 의자에 앉아 방 안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저 벨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침대 옆으로 늘어져 있는 굵은 줄을 가리키며 그가 물었다 가정부 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줄은 다른 것들보다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2년밖에 안 됐어요 언니가 요구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요 그거 쓴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우린 직접 주방으로 드나들었으니까요 그럼 거기다 세 줄을 매달 필요가 없었겠네 홈스는 이번엔 마룻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침대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그 줄을 힘껏 잡아당겼다 아니 왜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안 난다고요? 네 이 줄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밌는데요 자 보세요 저 위에 있는 못에 그냥 묶여져 있어요 어머 세상에 전 전혀 몰랐어요 홈스는 또 한 번 줄을 잡아당겼다 이상하네요 이 방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멍청한 건축가가 옆방과의 벽에다 구멍을 뚫어 놓았지 왜 밖으로 뚫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구멍은 뚫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줄을 매달 때 같이 한 건가요? 네 그때 몇 가지 수리를 했어요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먹통 벨 줄과 공기도 안 통하는 구멍이라니 그럼 부인 저쪽 방으로 가볼까요? 로일로 씨 방은 좀 더 컸지만 가구는 똑같이 단출했다 대신 금고가 하나 있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죠? 홈즈가 금고를 툭툭 치며 물었다 의붓 아버지 서류들이에요 내부를 보신 적이 있군요 몇 년 전에 한 번 봤습니다 무슨 종이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안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이걸 보세요 홈즈는 금고 위에 놓여있는 작은 우유 접시를 가리켰다 아니요 고양이는 없어요 밖에 큰 표범들은 있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표범은 큰 고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적은 우유로는 표범에게 양이 안 찰 텐데요 자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홈즈는 나무 의자로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고맙습니다 다 끝났어요 홈즈는 굽혔던 허리를 펴면서 돋보기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왓슨 여기 재미있는 게 있네 지적한 곳의 침대 모서리에는 채찍이 하나 둥글게 말린 채 걸려있었다 자네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뭐 흔히 보는 채찍 아니야? 근데 왜 말려져 있지? 그러니까 말일세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데다 쓰면 더 악질이 될 수 있지 자 스토너 양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난 홈즈의 얼굴이 그렇게 찌푸려지는 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홈즈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한참 후 입을 열었다 스토너 양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네 물론이죠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당신이 위험해요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네 말씀만 하세요 우선 저와 제 친구가 오늘 밤 당신 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나와 스토너 양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한데 저쪽에 여관이 있습니까? 네 크라운 여관이라고 있습니다 좋아요 거기서 당신 방이 보이나요? 네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로일로씨가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가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면 당신 방 창문을 열고 거기다 램프를 놓으세요 우리가 여관에서 볼 수 있게 말이죠 그런 다음 지금 수리 중인 원래 당신 방으로 가세요 하룻밤은 잘 수 있겠죠? 네 그럼요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이 들었다는 그 휘파람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요 그럼 언니가 왜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를 알아내야 합니다 전 언니가 뭔가에 놀라서 죽은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로일로씨가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그러면 일이 잘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크라운 여관으로 가서 창문으로 건너편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로일로씨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가 집에 도착해 마부가 철문을 여는데 좀 늑장을 부리자 로일로씨가 주먹을 휘두르며 마부를 윽박질렀다 마차가 떠나고 몇 분 후 방 하나에 불이 켜졌다 우리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왓슨 오늘 밤엔 아무래도 자네와 함께 가기가 미안하네 위험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도움이 된다면 가야지 물론이지 그럼 됐네 근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가 자네는 그 방에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관찰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추측이야 자네도 나와 똑같은 걸 봤을 거야 베일 줄 밖에는 특별히 이상한 건 못 봤는데 그런데 왜 그런 줄을 매달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자네 그 벽에 있는 구멍 봤나 봤지 근데 그게 뭐 특별히 이상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지 쥐 한 마리 드나들 만큼 작은 구멍이던데 뭘 난 그 집에 가기 전부터 그런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네 아 그래? 그런데 그게 뭐 특별히 나쁘다는 건가 적어도 우연의 일치가 있네 구멍이 뚫리고 줄이 메어지고 그리고 여자가 죽었다는 거 말일세 글쎄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데 침대가 이상한 거 못 봤나? 침대가? 그렇다네 침대가 마룻바닥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된 침대 봤나? 아니 그 언니라는 사람은 침대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네 홈즈 아무튼 밤사이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신의 가호 아래 편안히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서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보세요 9시쯤 방의 불이 꺼지자 집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겼다 그리고 11시쯤 되자 방 창문에 램프불이 켜졌다 자 신호가 왔어 잠시 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불며 저쪽 어둠 속에서 노란 불빛이 하나 우리를 악마의 소굴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담도 공사 중이라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풀밭을 건너 창문으로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나무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기어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순간 소름이 끼치고 두려웠다 아니 자네도 봤어? 홈즈도 놀란 얼굴로 굳어있었다 그러더니 내 팔을 꽉 쥐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집의 귀여운 가족, 표범이야 나는 로일로 씨가 맹수들을 키우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언제 그것들이 우리를 타고 오를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홈즌은 내 귀에 바짝 대고 뭔가를 속삭였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소리가 작았다 전혀 소리 안 나게 조심해야 해 우리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 끄고 앉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환기구멍으로 볼지도 모르니까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잠들면 안 돼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권총을 준비해두게 난 침대에 앉아있을 테니 자넨 저기 의자에 가서 앉게 나는 권총을 탁자 위에 놓았다 홈즈는 지팡이와 성냥과 양초를 옆에 놓았다 그리고 램프를 끄고 앉아있었다 어떻게 그 무서운 밤을 잊을 수 있겠는가 너무나 적막해서 내 숨소리조차 들을 수 있었다 홈즈는 눈을 부릅뜨고 잔뜩 신경을 곤두세운 채 앉아있었다 더창으로는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다 밖에서 가끔 새소리가 들리고 고양이 소리 비슷한 것도 들려왔다 그건 표범 소리인 게 틀림없었다 그리고 15분마다 교회의 시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15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12시 1시 2시 우리는 뭔가 일이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며 묵묵히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환기구멍에서 불빛이 번쩍했다 그리고 기름 냄새와 불에 달군 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며 옆방에서 랜턴이 켜졌다 이웃고 누군가가 살금살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다 냄새는 더욱 심하게 났다 30분 정도 더 기다리자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작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마치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빠져나오는 소리 같았다 그 순간 홈즈가 침대에서 일어나 성냥을 켜고 지팡이로 벨 줄을 내리쳤다 봤어 왓슨?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난 단지 홈즈가 성냥을 켤 때 났던 나지막하고 뚜렷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갑작스런 성냥 불빛 때문에 홈즈가 무엇을 내리치는지는 못 봤던 것이다 그의 파랗게 질린 얼굴은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홈즈는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느닷없이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밤의 정막을 찢으며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고통과 두려움, 분노가 뒤섞인 소리로 울려 퍼졌다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소리는 멀리 있는 마을까지 들려 사람들을 깨웠다고 한다 홈즈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엄청나게 무서운 비명이었다 그러다 한참 후 소리가 그치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무슨 소릴까? 내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다 끝났어. 아마도 잘 끝난 일일 거야 권총을 들고 로일로 씨 방으로 가세 홈즈는 불안한 표정으로 램프를 들고 방을 나갔다 그리고 로일로 씨 방을 두 번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탁자 위에 랜턴이 놓여 있고 그 불빛은 열려있는 금고 쪽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로일로 씨는 탁자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긴 잠옷 차림에 빨간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며 무릎에는 채찍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턱을 든 채 천장 한 곳을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마에는 누런 줄 같은 것이 머리를 싸맨 것처럼 감겨져 있었다 그는 그대로 굳어있었다 끈이야 저게 얼룩끈이야 홈즈가 나지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순간 머리를 감싸고 있던 끈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로일로 씨 머리 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대가리가 목을 쳐들었다 홈즈가 소리쳤다 독사야 인도산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거지 아마 10초 만에 죽었을 거야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가 정말 나쁜 벌을 받은 셈이군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팠다가 도리어 자신이 그 함정 속에 빠진 꼴이라고 할까 자 이걸 다시 집어넣고 스토너 양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 경찰에 알려야겠네 홈즈는 로일로스의 무릎에서 둥글게 말려있는 채찍을 들어 뱀의 목쪽으로 휙 던졌다 뱀이 움직이자 금고 안으로 밀어넣고 다시 문을 닫았다 우리는 스토너 양을 헤로우 언더힐에 있는 이모집으로 데려다 주고 경찰서로 갔다 조사 결과는 로일로 씨 위험한 동물을 함부로 다루다가 습격을 받아 죽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음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홈즈가 말했다 왓슨 난 처음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었어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추측하다 보니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집시들이 있었다는 거라든지 그녀 언니가 성냥불을 켰다가 잠깐 본 걸 가지고 끈이라고 말했다는 것 등을 가지고 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방문이나 창문으로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난 벨 줄과 구멍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했지 벨이 울리지 않고 침대가 마룻바닥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건 말하자면 그 줄이 구멍에서 나오는 무엇을 침대로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였어 그랬더니 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 화학적 독이 아닌 그런 자연의 독을 쓰는 건 옛날 동양에서 영악하고 잔혹한 사람들이 흔히 쓰던 수법이었지 효과가 아주 빠르니까 말이야 독사가 문 자국인 두 개의 검은 점은 웬만큼 면밀한 검식안이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다네 그리고 휘파람 소리가 났다고 했던 말도 떠올랐지 아마도 그 우유를 가지고 뱀이 돌아오도록 훈련시켰을 거야 그리고 구멍을 통해 뱀이 들어가도록 한 다음 줄을 타고 침대로 내려가게 한 거지 나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확신을 했었어 그리고 방에서 의자를 보자 그가 구멍에 손이 닿을 정도의 높이로 그 의자 위에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지 게다가 금고와 우유 접시와 채찍이 있는 걸 보고는 확신을 고치게 된 거라네 스토너 양이 말한 무슨 쇳소리는 아마도 로일로 씨가 뱀을 금고 속에 넣고 나서 문을 닫을 때 난 소리였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가 그때 뱀이 기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즉시 불을 켜서 내힌 거라네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뱀이 달아난 거군 그래서 결국 그쪽 방 사람을 공격한 거지 내가 지팡이로 치자 뱀이 독을 품으며 아무한테나 달려들어 화풀이를 한 거야 그렇다면 나도 로일로 씨 죽음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셈이지 하지만 솔직히 양심에 거리끼는 건 없다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여